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사회의 복지 석가를 공부하고 오는 제이미라고 합니다. 무슨 나이에 시작은? 무슨 나이는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다시 오면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죠. 그냥 한 번 이렇게 마음먹은 거 일단 가보고 좋으면 거기서 살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당연히 어렵고 교수의 악센트가 귀에 있기까지는 당연히 챌린지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 수업이 못 알아듣겠어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그리고 읽어가면 많이 읽어가면 대충 백그라운드가 있고 들으면 많이 들리는 것처럼 셰프나 다른 직업군은 전문 직업, 의사는 메스가 있고 셰프는 칼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제가 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정말 잘 알아야 하는데 내가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일을 할 건지 그러려면 나를 너무 알아야 되니까 저를 마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챌린징이었어요. 자꾸 해서 그 리플렉션 시간을 가지는 게 제가 저를 돌아봐야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단언컨대. 그 코스 자체가 엄청 빡빡한데 또 석사라서 읽어야 할 양이 엄청 반대해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다른 일이랑 병행하는 친구들은 정말 어려워 정말 약간 좋은 점수로 받기는 어려워 했었고 저도 저도 거의 매진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그거 하나에만 몰두해서 처음에 제가 1학기 타임테이브를 잘못 자가지고 학교 일주일 내내 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하루에 막 그거를 강의를 다 몰아서 듣는 것보다는 그냥 좀 나눠서 그냥 하루에 하나씩 듣더라도 그런 게 더 공부하는 데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조절을 했더만 분명히 차별이 있죠. 근데 제가 제일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그렇게 계속 배고픈 학생으로 되게 많이 배우려고 했던 그런 게 되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습 온 학생들 중에 가장 특별했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약간 해포프는 맨 마지막에 그런 클로저를 하는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보라고 이번에 사실 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첫 번째 실습을 하면서는 그냥 약간 좀 탐험을 하는 느낌이었으면 두 번째 실습에서는 정확히 이런 기간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매칭을 더 잘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가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부러 희망을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 끝나지 않아서 뭐라고 코멘트는 못하겠는데 분명히 아시아인이 설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다 백인은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게 같은 설치할 백가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그게 무기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기간마다도 너무 달라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해결하든 답변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단체 이렇게 가면 되게 사람들이 소셜라이징 많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그런 기관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오거나 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막 일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알다 보면 제가 허브가 돼서 이렇게 막 연결을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뭔가 알 수 없는 이벤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수업에서 어렵다기보다는 나중에 걱정돼요. 약간 진짜 이 직업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저는 진짜 큰 에비던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되게 중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하하하! 아하하하하ша 이거 아 Rememberест dot 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